오늘은 또 어떤 분이 아프리카TV 소통 문사를 체험할 것인가 한번.. 아 안녕하세요 아 외국인이야 근데? 아니 왜... 아 외국인? 왜 이랬어? 아 타일랜드 외국인분들인데 제가 또 영어는 좀 잘 못..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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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! 어이 뭐야 이거! 아니 사람 살려! 아니 경찰 좀 불러줘 경찰! 아니 경찰 좀 불러가! 피아노를 오랜만에 취하기 제맛 아니겠습니까? 뽑기엔 맨날 해라지만 손이 났지 않나요? 뭐..뭐야? 근데 이제 온 사람이 없는데 이거? 누구? 어? 뭐..뭐.. 아 누구..아..아..아..아..아이씨.. 안녕하세요 오늘의 유니의 먹방은 아구 몬스터 식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아! 뭐야! 으은 으은 으. raison 으 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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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으 ар, 희ve 으z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